한글자막 언니들 너무 예뻐요 숙소 가는 중이에요 저희 퇴근 중이에요 맞아요 잘 왔군 혹시 손에 근육량이 0이니 여기 좀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손이 힘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떡해요 어디서 보니까 힘든다 카메라 왜 이래? 이러니까 지금 카메라 걸 지금 아마 힘들게 두고 있는 줄 알아요? 이게 고장 안 돼 있어서 손으로 들고 있었어요 지금 다 염색 멤버야 어 그러네 예 저기 한글였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천장 빛 좀 볼게요 천장 좀 봐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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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지러워 보지만 언제요 우리 요즘에 놀이고와도 못 갔으니까 이렇게도 이렇게도 돌아가시는 느낌 어 느낌 맞아요 리아야 어? 여기? 오늘도 이뻤다? 이러니 배려심에 눈물이 다 나네 눈물 같아 눈물 같아 눈물 저 오늘 뿌염했어요 와요. 아 나도 와서. 어쩐지 오늘 깔끔해 보이더라. 아 오늘 머리 아파서. 진짜. 이러니 카메라 내가 잡아주러 달려갈게. 아 빨리 와. 얼른 와요. 그러면 조금 엄청 빨라야 돼요. 달리기가. 조금 많이 흔들리게 이게. 그러니까 얘가 돌아. 미아 오늘 TMI. 오늘 TMI. 방금 알려줬잖아요. 아 뿌염했어. 아 뿌염했어. 아 그러네. 뿌염을 해서 다른 애들보다 30분 일찍 샵인을 했는데. 샵아웃을 조금 오버했어요. 미아 언니. 무대에 뒤집는 표정 연기 잘 봤어요. 우리 다같이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넷. 사실 이거 약간 재밌어. 볼 때마다. 그 뭐지. 똑같은. 그 제스처 표정이지만. 그래도 그날그날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 맞아. 메이크업에 따라서. 맞아. 그리고 약간 미아가. 약간. 조금 조금씩 그 느낌이 달라. I'm like. I'm like. I'm like. 일 때도 있고. I'm like. 약간 여유일 때도 있고. 약간 강렬일 때도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강렬이었어. 아 진짜. 오늘 나 좀 여유라고 생각하네. 아 진짜. 아 오늘 눈빛 보냈네. 아 오늘 눈빛 보냈어. 여러분 눈빛 다 받았어요? 어머 어머. 잠시만. 이라니 송금. 카메라 무슨 일이야. 이라니 송금. 저녁을 드셨나요? 저녁. 많이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어요. 이현이 뭐 먹었어요? 아 주꾸미 다 먹었어요. 주꾸미 다 먹었어요. 이현이 뭐 먹었어요? 나는 샌드위치. 나는 치즈 통카스. 맛있겠다. 우와. 맛있었지. 얘 자꾸 송금 보여줘요. 내 송금 좋은 송금이야. 송금짜라. 내 보라 머리 보는데. 안녕. 머리 색깔 예쁘죠. 뿌리 한번 보여줘. 오 깨끗해 깨끗해. 주피가지 빛나는 해복으로만 봄이야. 이라니 송금도 예쁜 애라고. 송금 한번 보여줘. 나 송금 진짜 좋은 송금이야. 나도. 나도 보여줘. 안 돼. 이런 거 개인 그런 거 안 돼. 아 진짜? 손톱 보여줄 수 있다. 캡처 타임 주세요. 이러고. 예쁜 짓. 그리고 이번에는 무대에서처럼 강력할 수. 하나 둘 셋. 오 무서워. 오 순간 무서워졌잖아. 다음은. 이런. 예쁜 짓. 하나 둘 셋. 샤랄라. 두 번째. 이러니 애교. 하나 둘 셋. 삐졌똥. 이러니 삐졌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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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화난 봄회라니야. 아 좋아. 화난 봄회. 딱 다녔는데? 다시? 오케이. 하나 둘 셋. 원해줘. 귀여운 래. 됐어.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온다, 예쁜 짓. 하나 둘 셋. 그만. 진짜 너무 와요 내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온다에 그렇게 멋있는 척 하나 둘 셋 이것 봐 이렇게 앤 무시해서 이렇게 바로 받아줘 딱딱해 뭐야 저 온다는 빼고 둘이서 하나도록 정말 너무 하다 너무 좋아 나는 애들이 이렇게 놀아보자 애가 이렇게 당해요 자 그럼 온다 나 삐젓도 삐젓도 하나 둘 셋 방금이랑 뭐가 다르죠? 삐진 거 삐진 거 삐진 거 예쁜 거 예쁜 거? 하나 둘 셋 캡처 타임인데 그렇게 손가락 흔들지면 안돼요 그 이게 자체 발급했다라고 해서 캡처했는데 여기가 흔들려서 꼬샤시해 보이는 거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주 좋아요 우와 이 각도 좋은데 똥이 아프네 내가 엄청 세게 찼어 여기가 편하네 아까 이러고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있잖아 나 지금 이거 비 때문에 내 눈썹 없다 아니 미아가 원래 좀 파려가지고 얼굴이 엄청 하얘졌어 이거 하나 끄면 너 눈썹 보이겠다 우리 괜찮아? 안녕 안녕 빠르 짜라짜라짜라짜라 우리 공공주였어 공공주 한 명 어디 갔어? 다른 차 탔어 다른 차 다른 차 탔어 다른 차 다른 차로 갈아탔어 다른 차 탔지로 다 탔지로 새 앨범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노블리즌 저도 노블리즌이에요 나도 너도 노블리즌? 약간 다들 시끄러운 노래를 별로 알려줘 아냐 그렇지 않아 약간 그게 신비로워서 좋아하라고 나는 약간 조용조용 어 허쉬 뭐 그런 노래 좋아해가지고 나도 진짜 나 진짜 난 사실 허쉬 보다 노블리즌 더 좋아해요 나도 키득ㅣ끼득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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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good no Good no good ф리 represented 저녁은 먹었는데 야식을 추천해갔려고 하시는데? 야식 족발 저기すごい 족발鐵 불족발 고창 세트 고창 대창 막창 저희가 사실 다 같이 야식을 시켜먹으면 메뉴를 하나로 먹지 않아요 한 8개 시켜요 한 명 다 하나 골라서 6개 메뉴로 거의 뷔페식으로 먹거든요 얼마 효율적인 식사인 최고예요 맞아요 그날 배가 진짜 터져 맞아 잠을 잃을 수 없을 정도로 야 근데 우리 다음날에 이러고 엄청 열심히 춤출 거잖아 맞아 그건 맞아 뷔페 야식 맞아 뷔페 야식 맞아요 뷔페식 근데 그게 진짜 좋아요 맞아 진짜 좋아요 진짜 그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제 또 퇴근을 하고 또 저희 내일을 위해서 재충전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위해? 내일을 어 내일 내일 아트를 위해 아무튼 저희 내일은 엠카? 엠카 여러분 내일 엠카도 기대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내일도 우리 매일매일 봐요 매일매일 봐요 네일도 봐요 맞아 내일도 보고 내일 모레도 보고 내일 내일 모레도 보고 내일 내일 모레도 보고 내일 내일 모레도 보고 내일 내일 모레도 보고 다음 주에도 보고 다음 다음 주에도 보고 매일매일 봐요 매일매일 봐요 매일매일 봐요 잘 쉬어 안녕 안녕 나 이거 꿀잘 잘못 눌렀다